사람의 몸 안에는 모두 7개의 차크라가 있대요 그 하나하나를 깨우면 몸속에 숨어있던 쿤달리니가 위로 상승하면서 마치 꽃이 피어나듯 폭발하게 된대요 박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얼굴 왜 그래 관리 좀 받아라 난 몸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된대 역시 여잔 예뻐야 돼 이쁜 여자들은 절대로 인생이 꿀꿀한 법이 없잖아 원한다면 내가 널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갓미? 일주일 동안 수련을 같이 하게 된 난이라고 합니다 수련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들어오신 이상 외부와의 연락은 유치할 수 없습니다 수련 중에는 허락 없이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목욕이나 샤워하면 금물입니다 수련 중에는 거울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고통스러운 영혼을 덜어냅니다 지금 그 집다지가 생겼어요 지금 그 집다지가 생겼어요 지금 그 집다지가 생겼어요 큰달리는 내꺼야 큰달리는 내꺼야 큰달리는 내꺼야 아름다움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집과는 내꺼야 그 집은 내꺼야